한사랑교회와 월드 휴먼 브릿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나누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포럼에선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이 언컨택트 사회의 변화와 기회를 유현준 건축가가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또는 이른바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대화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선교회 가능성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교회와 이웃, 교회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음 포럼에는 인터서브 한국 조삼 대표가 코로나 이후의 관계 변화,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최연식 부소장이 코로나 이후 3년 대담한 도전, 모케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소장이 통계로 보는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갑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